군산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오늘 하루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군산공항 활주로 점검 과정에서 가로 세로 2m, 깊이 1.2m가량의 집안 침하가 발견돼 비행기 운항을 중단하고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6편의 항공편은 모두 결항됐고 항공사 측은 승객을 광주나 청주공항으로 안내하거나 티켓을 환불해줬습니다. 작업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항공편 운항 재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